제가 여러분의 선물이 됐어요. 어떤 게 셀링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과물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. 컷! 아 왜 이렇게 폭탄이 갔지?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격스러운 마음을 귀엽고 다녀서 그럴 때마다 이걸로 봤던 사람을 뿌잉! 없으면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! 제발 믿는다! 화이팅! 잘 좀 말고 가. 나와주세요. 레슬리 있어? 일로 볼까? 우리 우리은 우리의 우리의 복지관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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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저희는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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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게 돼서 수단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위 룬회장 알릿 유나입니다 들어가셨어요 찾아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 힘들어 진짜 내 애초에 맞는 게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유나입니다 유나 언니가 진짜 단하다 이상해 주세요 лось 돌려주세요 어디가서 턱 트위스터를 턱 트위스터를 해 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치타 치타뽔스 귀여워 소리도 않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오오오오오오오 ICE 제출하고... 긴장돼 너무 추억? 많이 추억 촬영 끝 촬영 끝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피구를 못 하고 9개 종목을 할 줄을 몰라요 제가 그나마 배고 농구..농구공 끝 오이템에 찍고 있어?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아하.. 1, 2, 3 아하.. 잘 잡고 있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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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거기는 구워 먹어야 돼! 뭐냐? 너 잘한다잉!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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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유나입니다.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전지 잘합니다. 딱 이 소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혼란. 넘어가 버립니다. 알죠. 알죠. 떠납니다! 런던으로 떠나요. 왜 떠나게 됐냐면 번데기의 진심인 유나 씨. 봐봐요. 우와! 이거 역시! 어때? 어때? 우와! 대박! 역시! 진짜 모르겠어. 모르겠다. 고마워